이거 제대로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, 심지어. 네, 쌍꺼면부와 기창에 다 안 들어갔으면 일방적으로 얻어봤다가 죽는 게 맞잖아요. 코탑도 끼고 있어요. 코탑이 계속 화력 지원도 해줬어요. 옆에 세주하니도 있고요.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요. 돈 차이가 말이 안 되거든요. 이거 이길라고 했어요. 진짜 이길라고 했어요. 펀동, 펀동. 와, 정말? 캡스. 미안 한 번 해봤다. 네, 극적, 극적. 저런 게 이제 롤... 전혀 상관없어요. 네, 그럼요. 참 2차를 또 밀게 해준 거예요. 맞습니다. 저런 게 롤 재밌다 상황이에요. 저, 가장 위험한 포인트를 저런 파인플레이를...